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 이라. 자먼서 20장 11절 말씀. 아맨. 한 번 더.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 이라. 자먼서 20장 11절 말씀. 아맨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고운 주의 자녀로 자라는 우리가 되자. 내일 또 만나. 안녕. 안녕.